뛰는 보험사기 연속 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 보험사기가 딱 그렇습니다. 보험금 지급 과정을 잘 아는 이른바 내부자들이 공모한 보험사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성형외과 의사 김 씨에게 최근 병원 컨설턴트라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병원을 차려 도수치료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의사 자격증을 빌려달라고 유혹했습니다. 무료 마사지와 피부관리로 손님을 모으고 치료 비용을 보험금으로 타서 나누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일대 병원을 중심으로 이런 수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직 보험사 직원, 보험 설계사, 병원 직원 같은 이른바 알만한 사람들이 내부 공모를 통해 보험 사기에 나선 겁니다. 보험사의 보험 약관을 정확히 알고 이용할 줄 아는 사람. 예를 들어서 보험 상품을 펴는 설계사 또는 전직 보험회사 직원. 지난해의 경우 이렇게 보험 업종과 연관된 내부자 범죄가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병원들은 단속에 대비해 소개받은 손님만 받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환자들에게 수많은 치료를 권하면서 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편법까지 알려줍니다. 내부자들의 보험 사기로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금이 술술 세고 있습니다. SBS 홍성욱입니다.